반갑습니다. 김연경입니다. 나를 춤추게 하는 원동력, 인파우먼트 지금 오늘로 다섯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 시간의 제목은 나만의 새로운 춤을 추자입니다. 계속 춤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만의 춤을 춘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거죠. 나만의 춤을 춘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고 그 춤을 만드는 것도 어쩌면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가자 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은 과거의 역량으로 만들어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거의 역량을 받아서 내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지금의 현재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현재의 삶과 미래는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요? 내가요. 즉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이야기니까 내가 작가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삶의 이야기를 내가 작가가 되어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고 방해를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거에 경험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지배적인 이야기들이 내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부터 뭘 해왔나요? 그 밑작업을 해온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요. 자기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분 나에 대한 토닥임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단단하게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그렇죠. 내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리고 그 강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도전해야 되는데 과거의 어떤 경험들로 인해서 뭔가 주저하게 하다 보니 자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못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조차도 하나의 무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작은 신뢰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신 분들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배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보통 긍정적이고 나를 활성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실패자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시험도 떨어져, 취업도 떨어져, 모든 걸 다 떨어졌어요. 라고 해서 성공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 큰 굵직굵직한 경험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내 삶의 머릿속에 막혀가지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럴 때는 좀 더 어린 시절로 가서 작은 성공 경험들을 한 번쯤은 돌이켜보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들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이 이러면 잘 못 떠오르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들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또 그걸 떠오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사진칩을 보면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온 사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그때는 어떤 아이였나요? 라는 걸 해서 그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찾아서 그 자원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걸 힘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 이야기를 만들도록 한다라는 거죠.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되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늘상 싸웠어요. 아이들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볼낯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언제로 가야 될까요? 연애했던 시절에 그때는 어떠셨나요? 라고 했을 때에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서 행복하고 대화가 잘 되었는지 지금은 대화가 안 되는데 왜 그때는 대화가 잘 되었는지 눈에 콩깍지를 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그 자원을 찾아서 지금은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보고 그 이야기들 내 머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인간은 안 돼? 라는 그 이야기 지배적인 이야기를 좀 내려놓고 새로운 대안 이야기를 떠올려서 아하! 이런 때도 있었구나. 아하! 이때는 이렇게 해서 가능했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서 새로운 대안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상담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상담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이 출 수 있는 나만의 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내 머리 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그 지배적인 이야기를 빼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넣어서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미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를 춤추게 하는 원동력, 임파워먼트 이것은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여러 건강하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발목이 잡혀서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메여 있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조금은 다른 삶들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있고 있었던 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 또 거기서 꺼내야 되는 자원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계획하고 미래를 위해서 한 발짝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통해서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왜요? 너무 오랫동안 묵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지배적인, 부정적인 이야기에 내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삶 속에서도 계속 지배적인 부정적인 삶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고 작은 실천을 하나를 통해서 조그마한 성취 경험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토닥여주시고 또 한 발짝 나아가고 조금 좌절하더라도 멈춰 앉아서 뭐가 잘못되었지 돌아보고 그것을 또 해결해서 또 한 발짝 나아가고 이렇게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더 생산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함께하는 데서도 한계가 있다면 여러분 공공기관에 무료 상담 센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무료 상담 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은 팁을 얻는다면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덜 힘들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작은 숨구멍을 하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작은 숨구멍이 큰 변화를 나중에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규명경 교수와 함께하는 나를 춤추게 만드는 원동력, 인파워먼트 어떠셨나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뭔가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 작은 실천을 통해서 아하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되게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뵐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통해서 또 작은 깊은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도 가져봅니다.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이뤄질 수 있는 곳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꿈과 행복이 공존해 안 되는 건 없어 절대 너를 믿고 도전을 해 한국열린사이버대 꿈과 행복을 이뤄질 수 있는 꿈과 행복을 이뤄질 수 있는